주민 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지방의원 3명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주민 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교육을 받아 잘 알면서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변호인 측은 소속 정당의 지시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주민 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하석균 도 의원과 원재용 박한근 원주시 의원은 지난 3월 대선 기간 거리 인사에 참여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